청년들이여, 창노에 도전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365일 농사 프로젝트! MBS 창업농 프로젝트! 지원자 모집 공부!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노벨을 준비하는 누구나 주거지 지원, 생활비 지원 거기다가 재미와 감동도 함께합니다 기간은 1년, 장소는 충북 괴산 작물 재배부터 수확, 홍보 판매까지 취업보다 창노, 연애보다 창노, 꽃보다 창노 창농은 귀농이 아닙니다 도전입니다 여러분은 보수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